한나의 노래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으셨고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또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더 나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허겁지구 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요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 교회는 도대체 못 갖춘 게 뭡니까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 은혜스럽게 잘하고 또 제가 김도경 목사님 설교 자주 듣습니다 후배긴 하시지만 복양을 잘하시는 분이셔서 자주 듣는데 참 은혜스럽게 잘하시고 참 저 양반은 제가 가지지 못한 거 참 많이도 가졌다 그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오후 예배에 이 많은 인원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교회가 부흥되고 가장 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전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한나라는 사람이 노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내용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망군의 여호와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이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이어서 나오는 제목이 내용이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은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요 엘리가 이제 그 두 아들을 버리고 한나에게서 여호와에게 서원하였던 여인을 통하여서 나의 후사를 있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홈리와 비누하스 자기의 친아들이 아닌 사무엘을 통한 후계자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22절부터 25절에는요 홈리와 비누하스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홈리와 비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한날 한시에 죽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나 이야기 한 번은 비누하스 이야기 한 번은 한나의 집안 이야기 한 번은 비누하스 이야기 한 번은 또 한나의 집안 이야기 또 비누하스와 홈리와 비누하스의 이야기 이렇게 계속 교차를 해요 교차를 하면서 한쪽 집안은 점점 쇠락하고 있고 한쪽 집안은 점점 성장하고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비누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불량자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비교해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홈리와 비누하스는 점점 쇠락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은 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발점이 그 처음 출발점이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서는요 풍요로운 시대에 누가 우리의 왕이냐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오른 소견대로 행동했더라라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각기 오른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그냥 자기가 삶의 형태를 그냥 나는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고 하는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풍요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버리기도 하고 바할신을 따르기도 했더라 이 이야기가 오른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루키서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풍요를 쫓아갔던 사람 나오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쫓아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냥 이방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간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돌아올 때는 마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마라가 이름이 나는 슬픈 여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놓으면서 각기 오른 소견대로인데 그 오른 소견은 뭐냐면 풍요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고 풍요를 위해서는 내 민족도 버릴 수 있고 풍요를 위해서는 내 가족도 버릴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린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나와 있었던 사람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를 처음에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동네는 에브라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집하고 힘이 있는 집하잖아요 그 중에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 굉장히 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역적으로도 좀 소위 말하는 살만한 지역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안에 엘가나, 레위인이고 그가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풍요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가나는 거기에 자녀도 몇 명 두고 있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이 사람한테 라고 말하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장의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제가 산부예배 설교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부인, 분인나라는 여인을 맞아들였는데 애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들의 싸움을 통해가지고 그 집안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로 가서 거기 제사를 지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같이 놓고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에 두 여인이 싸웁니다 한나는 울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그를 격동케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엘가나가 얘기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지금처럼 그렇게 나를 마음에 괴롭혀야 하냐 내가 지금 열 아들보다 부럽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어찌하여 라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냥 짜증해서 야 어찌 그리 하냐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할 때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한나 이제 그만해 너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아들 안 주면 그냥 안 준 채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가나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분인나는 또 왜 화가 나 있냐면 한나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장자권이 아들 자기 아들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장자가 있으면 거기다 두 몫을 줘야 되는데 장자에게 두 몫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이가 여러 명이 있지만 여전히 엘가나가 장자권을 안 주니까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장자권이 없다는 거는 재산권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 니만 없으면 우리 아들이 이 재산을 다 가질 텐데 하는 격동케 하는 거죠 한나는 어때요? 재산을 많이 받고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형편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풍요가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그러면 그 풍요가 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각자가 풍요로움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풍요로움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한나는 아들을 쫓아갔고 분인나는 아들을 통하여서 재산을 쟁취할 목적이 그의 목적인 거고 엘가나는 많은 아들을 통해가지고 평화를 누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안에 평강을 준다 기쁨을 준다라는 모습은 싹 빠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을 통하여서 평강을 얻고자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호와가 나에게 평강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들 그리고 재산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3.1상 4.4시대의 말에 그런 배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한나가 일어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어나요 그 일어난다는 얘기가 그냥 매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눈물 흘리고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해만 처음으로 그가 일어나서 내가 아들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일에 나에게 테를 닫으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얻고 싶다라고 해서 그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이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먹이지 않고 나시린처럼 키워서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내 아들을 줘서 내가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들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분인 나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둘째 부인이 아들이 많아가지고 그 한나를 괴롭혔다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둘째 부인을 가만 놔두겠어요 쫓아내야죠 그냥 구박을 하겠죠 살아도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살아도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사를 괴롭히니까 그냥 물 한 통 주고 그냥 쫓아보냈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 아들이 목적이 아니고 아들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아들이 젖을 떼고 요호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를 성전에 보내놓고 그 여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이 내복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에 대해서 1절에 얘기해요 나는 즐거워한다 뿔이 높아졌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해서 열렸다 입을 원수를 향해서 열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냥 기쁘다 즐겁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예전에 그 여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입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이 이야기가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정말 기뻐한데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는요 한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그는 거룩한 분이고 그는 반석이신 하나님이고 그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거룩하신 분 반석이신 하나님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식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의 하나님은 그래서 지식을 달아본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고대 근동의 왕의 덕목의 조건은요 지식이 풍성해서 정당하게 혹은 올바르게 이거를 뭐라 그러죠 나라를 통치하는 거 있죠 이 모습을 빗대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식이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한 사람도 만들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본다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밑에 넘어가면 4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은요 두 개씩 두 개씩 계속해서 하나씩 교차시켜 나가요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이 용사의 활을 꺾으셨다는 얘기는 남을 침략하고 남으로부터 재산을 뺏는 그 사람의 활을 꺾어버렸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시는 남을 침략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밑에 보면 넘어진 자를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압제당하던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풍족했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되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고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한 자들은 일곱 아들을 낳고 많은 아이를 가진 자는 노세에서 괴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수월해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여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에는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남을 압제하던 자를 항상 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9절에서 11절에는요 선하고 공으로 오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는 분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고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대적자는 산산이 깨어질 거고 하늘에서 그를 우려로 그들이 치시고 요하께서 땅 끝까지 심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왕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이야기는요 그 어떤 나라에 힘이 센 왕이라 할지라도 요하 앞에서는 활을 꺾인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다 그 어떤 힘이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수월에 내려갈 뿐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심정이 낮아지고 비참해져 있더라도 그가 이렇게 세우시면 여전히 높은 뿔처럼 높은 뿔을 가진 자처럼 일어날 수도 있는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왕 되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나의 목적은 아들이 아니고 한나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거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기쁨이었고 거기에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거기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 스스로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풍요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풍요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의 풍요는 여호와께 매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풍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대목입니다 11절 이후에 12절부터 나와 있는 대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보시면은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그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은 영어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는요 번역상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쉬운 말로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마음이 악한 사람을 들어서 불량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행동이 약간 단정하지 못한 사람 이 정도의 취급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불량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의 아들입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한 이 시점은 아마 엘리가 한 30년 동안 했던 그 시점쯤 되어질 것 같아요 30년 동안 여호를 섬겼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재물들을 가지고 집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쌓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두 아들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경배하는 삶이 그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재물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는가의 루트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굉장히 했지만 엘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엘리의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이 어떤지는 또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후계자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엘리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그 성전에서 그 성전 해망분의 여인과 동침한 사실을 알고 왔을 때 그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희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라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너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것 때문에 너희 집안이 완전히 망할 거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후선 중에서 늙은이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젊어서 다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후선 중에 너희가 제사장 집안이고 훌륭한 집안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줄 테니까 네가 내게 먹을 것을 좀 줘 라고 할 정도로 빌어먹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집안이 망할 거랍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을 거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인도하실 거야 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40년의 마지막이 그 집안의 이가봇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로 끝나는 집안이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 옆에 자신을 진실하게 했지만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거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과 계속해서 결단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나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를 좀 더 가자면 이런 얘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해망문의 여인과 동침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소문의 듣기로는 니네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이거는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경우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그냥 그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망문 안에서 여호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그 지성소 안에서 다른 여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그 이야기는 이방신들 중에서 신과 인간과의 만남을 이런 성적인 요소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성전 문 앞에서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왜? 그가 어두워졌고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일들을 위해서 혼자 잘 살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서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눈이 어두워져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홈리와 비누하스는 한나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반해서 이 홈리와 비누하스는 내가 재물을 얻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사의 모습을 여호와께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여호와의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바치는 격이 되잖아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홈리와 비누하스가 중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엘리는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가 관찰하고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엘리 그는요 그걸 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풍요로운 이스라엘 땅에 풍요로운 이스라엘 땅에 영적으로 깨어졌죠 무너졌죠 각 집안의 모든 집들은 다 엘가나 풍성한 집안이라고 보였던 그 사람 엘가나 가장 마음에 격동이 있죠 한나 격동이 있었죠 그리고 엘가나 분인나 격동이 있었죠 엘리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생겼는데 자기 아들이 자꾸만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요 그는요 그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퍼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풍요의 세대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쫓아가는 신 그 신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백성들은 그러면 눈이 좀 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백성들은 또 어떠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오른세우견대로 행했으니까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왕을 누가 세우냐면 인간으로서 왕을 달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이른한 모습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줘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주는 것은 바할이라고 생각해요 아세라라고 생각해요 그 땅에 가난한 신이 자에게 풍성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풍요가 이루어지면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풍요의 신이 아니라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부지러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무찔러주고 풍요가 돼요 그러면 풍요의 신은 바할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보호자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고 풍요를 주는 신은 따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보호의 신 보호해주고 있는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 해야 되는 게 많아요 풍요의 신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해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쫓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없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만 세워놓으면 풍요는 바할과 아세라가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바할과 아세라만 생기고 그 풍요로운 걸 꼴을 못 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서 좀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은 전쟁 날 때만 우리를 구원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풍요의 신을 버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요 그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만 우리를 구원해주고 떠나면 좋겠는데 계속 와가지고 바할과 아세라도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풍요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게 하니까 하나님 점점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제는 죄송하지만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은 좀 저쪽에 가 계시고 우리 대신 싸워줄 하나님 대신 해줄 한 사람을 좀 세워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져 보이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요 백성들이 오늘 에베네셀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에베네셀에서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아베계에 있고 여기는 에베네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둘이 싸움을 하려고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싸움을 했어요 전쟁의 신이신 요호와가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4천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패하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야 이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게 하려면 법괴를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 지금 자기가 함께 계세요 풍요의 신만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할과 아스라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은 여기 하나님이 안 오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법괴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3만명이 죽어요 법괴 뺏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고 떠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그분한테 부르지지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놔두시고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해서 풍요의 신인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놔두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들로 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보면은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삶들은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주님 부탁이 온대 구원 주셨으니 이제는 가만히 계시고 천국에서나 만나 뵙시다 굿바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바할과 아세라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지역신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을 다스리는 바할과 아세라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나는 아니요 망군의 하나님 이라고 전체적인 면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풍요롭게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풍요롭게 하도 보호도 하시고 그는 우리의 억울함도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풍요로운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정을 베풀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협적이고 지식이 없고 여와를 향한 지식을 아는 것도 없고 여와를 향한 지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를 향하여서 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아니한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서 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하나님으로 답하고 이 내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쫓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녀 줄게 예 그리고 기다리다가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요호수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풍요롭지 못하게 된 건데 그들은 바할과 아세라를 떠났기 때문에 풍요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다쳐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경험도 다쳐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전쟁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들을 보면요 참 풍성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옛날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그죠? 풍요롭습니다 1970년대에 살아내신 여러분 그 격변기에 여러분 다 살아내셨잖아요 6.25 끝나고 폐허가 된 땅에서 살아내셨잖아요 그리고 60년대 저는 지금 60년대 후반 출생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요 60년대 그 보릿고개 잘 이겨내셨잖아요 70년대 경제 개발한다고 바쁘게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바쁘게 잘 견뎌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기도가 있었고 그때에는 열심을 향한 하나님의 새벽에 모이고 예배 때마다 풍성하고 차가 넘치고 찬양의 악기가 뭐예요? 오늘 악기 사운드 멋지잖아요 찬양하고 정말 귓속에서 내가 소리만 듣고 있어도 마음속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감동이 되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하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그냥 박수치고 그냥 불렀잖아요 피아노 없이도 풍금치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불렀지만 지금 우리는 점점 쇠락해져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사회가 너무 풍요롭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 풍요가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더 풍요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해 나가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배고파 봤던 사람들은 하나 가지면 그걸 아껴서 더 많은 것을 굴려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위기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은 버린 채 우리가 풍요로움으로 더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당신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시고 당신의 평화가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의 평강이 주시고 내 자녀가 어떻게 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집의 전세가 더 올라가게 아니죠 우리 집의 가치가 더 올라가서 팔 때는 이득이 많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까지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채 우리는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그 어떤 내용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다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봐 지금 있는 재산도 뺏길까봐 혹은 습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 신앙을 평가하고 나는 나의 기도는 지금 한나의 기도처럼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점점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풍요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삶인가를 명확하게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당신이 주신 힘 때문에 당신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걸 놓치지 않고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다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맞춰져야죠 그렇지 않다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법계만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한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통곡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한번 많이 해봐야 돼요 내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운청과 기쁨이 전해지는가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복받죠 구원의 복, 구원의 운청 우리의 삶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제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큰 일들이 그겁니다 때때로는요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에 달려가고 머리 감고 뭐하고 후다닥 후다닥 하고 그냥 가요 가고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에다가 엎어서 말씀에다가 엎어서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형식적인 예배 생활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 형식적인 예배의 삶은요 결국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강력하게 미칠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에서 봉사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이가보시되었어요 저는 18살 때부터 설교를 하고요 지금 이제 36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4년만 다음 저도 40년입니다 은퇴해야 될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 시기 중에서 제 아들을 앉혀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23살짜리 아들이 아들 아빠가 지금 그만둬도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요하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빠는 의심이 든다 아빠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집도 나의 40년 마지막이 이가보시될까 두렵다 안 그럴 거라고 대답은 합디다만 솔직히 젊은 사람들 믿지 못해요 그죠? 늘 걱정이잖아요 그게 아비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신실하게 갔는데 그게 모든 게 다 끊어졌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럼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홈리아 비나스는요 그가 요 앞에 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요 그 전쟁에 하나님의 법계를 가져갔던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잘 믿으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잘 못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당신의 왕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당신의 왕이 시키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신의 왕이 시키신 명령에 당신은 어느 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 신실하게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요호와 망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로를 보내어서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차려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형식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백성된 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럴 때에 아들 사무엘 때문에 기쁨을 얻은 게 아니라 망군의 요하를 얻어서 기쁨을 누린 한나의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사무엘이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여 요호와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충실히 수행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분의 명령이라면 내가 수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생전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